욘장 어머님.. 어머님.. 이러나셨으면 하나? 엄마가 이러나셨으면 하나? 저 방에서 막 한 소리 듣고 있어 x2 누워있어? 알겠습니다 아하핳햐 안 먹어야지? 응? 어머! 어머! 어디서 또 바꾸 들어가요? 딸 키워봐요, 성함이. 우리 한복 입자. 어? 너 뭐 다 입었어요? 아니, 나 이거 옷걸음 해줘야 돼. 네? 나 옷걸음 이거 어떻게 하는지 몰라. 저는 풍요만 봤지. 아, 여보세요. 저는 풍요만 봤지. 왜 이러시니까. 어디서 왜 이렇게 풍요만 봤어요? 저는 진짜 같죠. 안 물어봤잖아. 안 물어봤는데 왜 안 물어본 거 찾기였지? 성함을 풀러봤으면 몰라. 옷걸음을 풀러봐요? 되게 이렇게 확 올라올 뻔했었는데 참았어요. 아침부터 부모님 계시는데 부부싸움 하면 좀 그렇잖아요. 잘하셨네. 이거는 풍요기 쉽게... 이렇게 묶음 가능하네, 리본처럼? 양쪽으로 리본은 아닌 것 같은데 한쪽으로 리본인데? 이건 선물이다, 해결국. 선물이다, 풀러. 어, 풀러. 아, 그럼. 아우, 역시 쎄. 오? ㅋㅋㅋㅋㅋㅋ 또 묶었나요? 아이고. 울지 마세요. 아이고, 아이고. 나 살려운 나. 나 안 새해. 난 놀아라.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옹. 잘못 묶였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풀러가죠. 아찬부터. 풀러지는 순간 눈이 딱 맞췄는데 너무 이상한 거야, 이 느낌이. 제가 자리가 못해지다. 이제 서로 당황스럽으니까. 어? 어, 느낌 산다 산다. 일단은 이렇게 한 번 있어봐 나는 뭐... 한복 많이 입었었잖아? 근데 리본은 없었어 근데 한복 매니까 진짜 대강 같아 남중대강 그래서? 옷걸음 한 번 매보거라 제가 넣어도 되겠습니까? 아름답구나 아유... 시장 하신데 저렇게... 언제 나와 여보 일단 한 번 나가봐요 아이고 예뻐라 자기를 딸 예쁘다 아버님 어머님 평안히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감사합니다 진영아 오늘 갑자기 한복을 입었어? 사회 데리고 왔으니까 첫날 아침은 한복을 입는 거래? 근데 이제 한복이니까 여기 양복하고 대조가 되잖아 예쁘잖아요 이렇게 입으니까 또 시작하시네요 아버님 아침부터 네 물이 풀렸어 네 수원의 사람들이 물론 하나씩 하시지 공추를 다 보잖아 그래서 유사시했고 자기의 뭐하시는 거예요? 아 뜨거웠지? 또 뜨거웠어 아버님 아버님 놀라셨네 아버님 놀라셨어 오랜만에 어머니 아버님 뵈서 제가 기분이 되게 좋은가 봐요 그럼 밥 먹자 밥 먹자 배고파서 그렇지 배고프대요 그래 모닝 닭죽이네 왜 전라자분들은 아침 향이 진짜 아침에 찜이 있어 엄나무하고 엄나무하고 완전 맛있어 다행이네 제가 잠자리가 좋았었는데 안 좋았지 야간 물 때문에 불평 그 소리에 좀 잠이 잘 안 오는 소린다고 아 부드러운 거 남편이 먹기 아 아 아 아버님 또 불편하시죠 맛있다 아 부모님 계신데 이렇게 하니까 제가 너무 쟁피해서 제가 와가지고 아 그래요? 제가 편하게 먹어도 될까요? 대감 소갈비 한 점 드시겠습니까? 귀여워 아 아 아 아 아 남편 김제랑 같이 먹어봐 김제 가족 같아서 너무 보기 좋아요 되게 보기 좋죠 아 이거 잘 먹네 음 음 맛있어? 음 그렇게 그럼 사랑을 하면 예뻐진다고 하잖아 진영이가 남편을 만나고 더 예뻐졌네 사랑한 고양이 진짜 아 뒤에 진짜로 아 진영이가 이렇게 사랑을 주는 표정을 하잖아요 아주 그걸 갖다가 잘 받아주대요 그러니까 서로 좋겠죠 그래 근데 아빠는 내가 먹이 들고 싶어서 싫대 엄마는 서운해 여자는 나이 먹어서 다 똑같단 말이야 그래 그래 진짜 응 여잔데 남자가 유기줘야 돼 그럼? 고개를 고개줘 야채가 좋은 거야 야채 안 먹어 안 먹어 어 놀래요 돌 아니요 돌? 네 정말 있어 지금 허리가 아프다면서 우리 진영이 엄마가 조상대 전통요법인 허리치료법이 있어 응 나오셨다 아 이거 잘해 허리 아프지 예예 이거 벗고 해야 돼 내가 벗겨줄게 내가 벗겨줄게 내가 벗겨줄게 아이고 부드러운 것도 몰라요 아이고 저런 제가 어떻게 해야 이거 이거 봐 이거 봐 이렇게 허리에다가 되게 아픈 데다가 아 돌을 달군 다음에 돌인가요 아버님?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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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벗겨 아니야 벗겨가 무슨 필요가 있어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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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되게 시원하지? 네 따뜻따뜻하면서 시원한데요 돌을 가지고 가서 아 이걸 제가 가지고 가나 선물로 줘야지 아 이거 진짜 준 거야? 어? 어 제가 근데 어머님 아버님 얘기를 이렇게 누워서 듣고 있으니까 되게 상당히 건망치 아 그러니까 눈 딱 내려가라고 네 되게 좀 공손한 게 있으려고 발가락으로 좀 벗고 있어 한었ulus 칼ک ixixx000 아유 맛있겠다 무근지 무근지 형 bouncing Andreas elin tensile 되게 어색해지고 있죠 원래 남자 둘이서 그렇게 옷을 나도 아버지 하고 있었으면 그냥 진영이는 목소리가 되게 이렇게 발성이 좀 좋은 편이 좋은 것 같아요. 난 그 드라마를 보면서 내 마음을 보면 서운한 것이 지금 우리나라 실정이라든지 경제적으로 하려는 게 어렵지 않아. 안 나오고 말하자면 그런 게 있었어요. 시청률이 잘 안 나오나? 만약에 명랑과다면? 그게 또 어차피 이제 또 만드는 거 같다고 해서 이런 거 해야 되는데 일단 안정적인 게 둘이 어색할까봐. 기본적으로 시청률이 어느 정도 나오는 게 있어서 그거를 좀 버리지 못해요. 저기 오늘 스케줄 있고 바쁘다며. 얼른 가. 효소 몸에 좀 무서워. 효소 몸에 좀 무서워. 어머 김수 씨. 감사합니다. 먹고 얼른 건강해야지. 건강하겠습니다. 돈 많이 벌고. 돈도 엄청 많이 벌겠습니다. 진짜 이거 너무 무거워. 어제 저와서 고생 많았지? 아닙니다. 너무 잘해주셔서. 평상 말과 행동을 평상 조심해서 남궁민 홍진영 부부 같은 저런 사람이 돼야지 이렇게 해서 죽도록. 알겠어. 피가 되고 살이 되는 말씀이세요. 내가 인재로 줄게. 네. 그래, 건강 잘 챙기고. 감사합니다, 우리. 자, 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요. 딸. 이제는 우리가 이불할 거 어떻게 알 수 있는 거죠? 다음에 또 만나요? 어색할까 봐. 네. 갈게. 잘 챙겨. 잘 가고 가. 잘 가고 가. 여보의 쪽 다시. 갈게. 우리 조심해서 가요. 안녕. 안녕히 계세요. 조심. 예. 진심으로 누군가가 나를 위해주고 생각해주는 그런 따뜻한 느낌? 따님의 남편으로서 나를 존중해주시는구나. 잘 챙겨주시는 거 보고 뭔가 진짜 약간 가족이 된 느낌? 그냥 아들 같은 사이 그런 느낌도 들고 좋았어요, 저는. 저는 딸이 시집가서 사이를 맞이하면 이렇게 마음이 허무하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럼 başka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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